금강유역 수질개선 공모사업에 국비 614억 원 등 88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. 이번 사업에는 연산 양촌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00억 원, 성동면 개척, 정지 삼산지구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423억 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881억 원이 투입됩니다. 이번 공모선정을 계기로 충남도 내 주요 오염 하천에 대한 수질 4등급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